뱉태기바보 뱉태기바보 너희들 죽었어 걸리는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타겟은 신나 지측! 못 찾겠지롱 못 찾겠지롱 이 악의 무리무리무리무리더라 너희들은 우리 감옥에 갇힌 흉악범들 바로 죄수들이다 하지만 너희들한테도 자유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야외활동 시간을 주도록 하겠다 우와 야외활동 시간이다 너무 신나 그래 특별히 서장님이 너희들한테 특별 시간을 주는 거니까 재미나게 운동하고 놀도록 하지만 만약 여기서 타로그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내 정의의 도깨로 저형을 들어가겠다 바로 이 녀석 이 녀석처럼 정신 못 차리고 아주 한번만 살려주겠어 저 녀석 나는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서장님이 심부름을 시켰거든 너희들은 알아서 놀고 있으라고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돼지는 너희들의 감시카메라다 쓸데없는 행동하면 저 돼지에 다 찍혀 이게 cg트리였구만 어쨌든 여러분들 눈을 피해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지 시작한다 sen조 이런 zm 숨바꼭질 시작 좋았어 교도관이 오기 전에 우리를 빌려 분신을 소환해야하여 60추 안에 말이죠 좋았어 빠르게 내가 숨겨주지 좋아좋아 이게 MP 신청을 오 10붙 누르고 소환하면 10붙 되네? 우와 10붙 누르고 하면은 10붙으로 되네? 신기하다 여러분들 들키지 않게끔 조심하세요 20초 후에 교도관이 옵니다 저희 분실을 소환해서 우리를 못찾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근데 당신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 아내 음... 저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에휴 여자를 울렸습니다 오 세상에 제가 너무 잘생긴 나머지 많은 분들이 울더군요 많은 분들이 울더군요 어? 내가 잘못 왔나? 여기 뭐 나뭇잎마을이야? 왜 이렇게 분실수를 했었어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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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나보 너희들 죽었어 걸리는 순간 죽은줄 알아 우리를 찾아보시지 이 녀석이 수상해 채팅 이제 그만치세요 어허 여기에서 아주 이상하게 움직이는 녀석이 어허 내 눈을 봐봐 아 잘못됐어 한번만 살려주세요 아하하하 응 응 죄송해요 한번만 살려주세요 눈을 피하고있어 어? 어 어디갔어 너 뭐야 어? 어딜 모른척해 응? 뭐지? 뭘 봐 아침을 부탁드립니다 여유있으신 분들 여유가 없네 나도 여유가 없네 나도 없네 여유가 없네 아 이러면 어쩔 수 없구만 체크 소환 죽었어 할아버지 도망가세요 거의 거기 장기수 이제 슬슬 갈 때 되지 않았나 어디갔지? 어디있길래 탈락했어 남은 시간에 애들은 6분이야 좀만 버텨 이녀석들 왕년에 숨바꼭질 좀 했나보구만 아 미안하지만 난 흉폭한 범죄를 일으켜서 이런 데 있어서 죽을 수는 없어 그럼 죽어야지 모든 mpc를 태택이 바보라고 하고 있어 화가 나는구만 에? 하하하하 아직 약오르지 어디있는지 모르겠지 아직 약오를꺼야 와 진짜 모르겠잖아 다시 한번 스킬 사용 넌 죽었어 도망가 어딜 어딜 눈을 마주쳐 스쿠드 한 녀석 강의나구만 도끼받이 지금 누구누구 남았지? 5번밖에 안남았는데 세명 남았습니다 세명 아아아아 토끼가 엄청나구만 와 근데 아직도 이렇게 분신이 많아 왜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술래 눈에는 이렇게 진짜 사람은 하트로 뜹니다 제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봐야겠어요 오 자연스러운데 둘다 어 연기 잘해요 연기 왕이야 아주 그냥 가족사항을 좀 했더니 어? 진짜 이 두명은 진짜 고수야 다 잡아봐야 알정도로 지금 엄청납니다 탑은 30초 남았어요 이렇게 목이 돌아가는거는 사람이 아니지 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택군 눈을 마주친후 어? 확인사살? 얘는 절대 아니야 목이 돌아가 있어 오 목이 돌아가네 가짜내게 목이 돌아가는구나 자 자 오케이 목이 돌아가는군 확인을 보면 돼 목이 돌아가나 안돌아가나 어? 어 너 돌아가는군 잠깐만 너 왜 나 안 쳐다봐 응 돼지야라고 하는데 응 돼지야라고 하는데? 하하 잠깐만 나 이러다 때리나 죽겠어 비죽하냐 혜택의 대머리래 침착각을 찾아봐 어 어 진짜 뭐 어 3분 20초 남았습니다 잠깐만 이게 말이 돼? 어 들켰어요 어 들켰죠 어 아 이게 알을 다 쓰지 말고 도망갈때 쓰는것도 나쁜지 않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럼요 술래 이동독도가 빨라집니다 아 자 요루루가 점점 줄고있어요 이거 손맞히겠죠 점점 아 들켰어요 아 아 숨어봐 숨어봐 아 숨어봐 아 봐봐 봐봐 아하핳 모르는척하고 있었어 하하하 자 이거 게임 게임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자 자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술래할게요 시작 자 이번에 자 제가 술래니까 여러분들 자 침착하게 어떤 분이 연기를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닦아는거 나쁘지 처음부터 닦아는거 안좋은거 같거든요 어 저 위에 뿌리시는 분들 금방 들킬거 같죠 이번엔 300초에요 300초 좋았습니다 힌트 아이템은 여러분들 위치를 알려주는 아이템이구요 자 한번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때리면은 제가 죽네요 어우 아파 어우 아파 아까 저 위에서 숨는 사람을 본거 같애 이게 막 죽이면 안되는구만 이게 막 죽이면 안되는구만 방금 도망쳤다구 호호 이거 어렵게 됐구만 어 진짜 모르겠잖아 왠지 느낌이 이 친구야 왠지 느낌이 이 친구야 어 아니야 음 시험자였지 흐흑 안 돼 시간이 너무 짧아 시간이 늘릴거 그랬어 시간이 너무 짧을게 간다고 3분 30초 남았습니다 벌써 4분의 1이 줄었죠? 야 거기서 어 뭐야 불신소화하니까 안보여 오케이 노오 저런게 어딨어 반칙이야 이런게 어딨어 가뜩이네 가뜩이네 시간도 없는데 이 자식이 잘하고있어 수건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분 40초 남았네요 뭐야 뭐야 저거 저거 진짜였어? 야 한 방에 안죽으면 무조건 사랑입니다 뭐야 안보여 야 뭐야 너지 진짜 너지 나이스 2분 몇명 남았죠? 2명 오케이 완전 못하죠 자 좋습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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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야 혼자 앉아있으면 딜키지단견이 아니 혼자 앉아있는 이 바보가 있네 아니 혼자 앉아있으면 안내 몰랐거든? 간다 어허 몇개했는데 헉 예.. 술래 승리 자 이번에 술래하고싶은 표준 계시나요? 술래시키고 시간은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나 진짜 잘 숨을 수 있을 것 같애 아 나 이번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애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지 알.. 알 것 같습니다 어허 요로로님 제 옆에 지나갔네 방금 연기 잘하는데 나 모르고 달걀을 들고 있었어 얘들아 소름 소름 돋았네 방금 모르고 달걀 계속 들고 있었다 솜 듣겠다 니안이 아무리 위에서 봐도 못찾죠 아 이게 딱 알겠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 아이템 안쓴가요? 안쓰나요? 못찾는 것 같애 그냥 못하는 것 같은데 그쵸? 어 애꿈은 엠피씨만 때리죠? 아프겠다 엠피씨만 엠피씨만 어디갔어 쟤? 김이야? 아 아 아 아 오 분실 엄청많아 오 못찾겠지롱 못찾겠지롱 순식간에 깔아뜨더니 못찾는데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 아껴 두세요"? 아 왜 이렇게 일자루라ire 달리면 들켜 동그랗게 말아야돼 뭐요 이거고는 으아 아깝다 똥과 stupid 말았으면 됐는데 동그랗게 맞네 npc를 동그랗게 말아줘야돼 뿌릴때 요르르 탈락 두마리만 남았구만 두명 남았다 어 반칙아닌가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누가 이케 계속 뿌시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자식이 아니 누가 내 쿨 뿌셨어 저기 숨어있었다니 음 어딨는거지?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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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남은 사람 한병이죠? 한명? 나 혼자 거의 절반 남은 시간에 부합되라는 거야? 전 전이 잡아볼까 한마리씩? 으음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야 이거 한명 남았죠? 전 전이 잡아서 되겠구먼 긴장이 되는구먼 어떡해! 바로 알았어! 어떡해! 알았어! 어떡해 알았어! 그... 그놈은 움직이지 않더군 움직이지 않았구나 아... 똑똑해요 자, 이 중에서 진짜가 있는 것 같은데 찾았어, 벌써 제일 안쪽에 있고 말 와, 잘 본다! 관찰력이 좋다 이상해, 어떻게 알았어 고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를 찾아라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